옥천군 청산면민협의회가 주간의 8, 9일 청산체육공원 1원에서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제사회 청산생선국수와 함께하는 청산면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 청산면 대표 먹거리인 생선국수를 대내외적 관광 브랜드로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축제를 개최했으며 2018년도에는 청산생선국수 특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첫날에는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옥천준바댄스 색소폰 연주 등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생선국수 사생대회를 개최해 청산 청성면 초등학생들이 그림 솜씨를 맘껏 뽐냈습니다. 청산 주민이 참여하는 청산생선국수 노래자랑은 마을별 내로라하는 노래꾼들이 나와 흥겨운 분위기를 도두었습니다. 이어 오후 8시부터 진행된 불꽃놀이는 까만 밤하늘을 수놓으며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줬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두한입니다.